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중고 부품용 노트북 팔고 고수당 할 일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당근에 노트북을 새로 사 오랫동안 사용안에 창고에 두었던 노트북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오늘 뗐는데요. 글쓴이가 당근에 올린 당시 제품 상태에 대해 말하며 액정 껍질 까임이 있고 패터리 맛이 가서 풋풀림 고쳐서 쓰실 분은 고쳐서 쓰고 부품은 그대로 다 있으니 풋풀림으로 판매해요 라는 내용과 함께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구매자가 나타나 판매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판매 이후 구매자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하며 구매자에게 온 채팅 내용을 올렸는데요. 판매자는 피해 사실이라고 말하며 2024년 2월 17일 당근이라는 중고마켓을 통해 홍길동 판매자의 맥북 프로를 구매한 부분에 대한 피해입니다. 라며 판매자의 판매글 당시 설명에 대한 4가지의 진정 이유와 증거를 들었습니다. 첫번째 액정 껍질 까짐 있고 배터리 맛이 가서 풋풀었습니다. 액정 필름 까짐과 배터리 부분 하자를 얘기하고 고쳐 쓰셔라 라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액정과 배터리만 교체 시 사용 가능한 듯하게 기재하신 부분입니다. 전자기기에 중대한 하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착동불능에 대한 기재가 있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두번째 부품은 그대로 다 있으니 풋풀용으로 판매해요. 윗부분과 연결된 문장으로 액정 필름과 배터리는 사용불가이며 타 부품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듯하게 기재하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액정으로 송출 불가와 보드 또는 메인 부품의 고장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품을 착동이 가능한 부품으로 인지하게 하고 판매하신 것입니다. 세번째 충전기 구매 후 테스트하고 액정 송출 문제와 착동불능하자를 고지하자 그래서 부품용으로 판거에요? 라고 하신 부분은 위중대한 하자 부분을 인지하고도 고지없이 판매한 것입니다. 네번째 작동 여부에 관한 채팅에서 작동은 되는 겁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실제로는 작동불능 상태입니다. 액정 필름 제거와 배터리 교체는 연식이 있는 맥북에서 흔하게 수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정이유에 대해 밝혔는데요. 피해 사실 고지후 그래서 부품용이다. 이해 안되시냐. 차단하겠다. 등의 채팅을 하며 판매글을 숨기고 더 이상 위상황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며 당근 사이트에도 판매자 특정할 수 있게 사기사실 접수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위에 나열된 4가지 부분을 보면 기망요건이 충분히 보이며 형법 제347조 일항사기에 해당하여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라고 하며 증거 자료 4가지를 첨부하였는데요. 이에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황 설명을 하며 구매자가 말하는 사항 액정 껍질까짐? 팍 비현상도 심하고 저 정도면 액정 교체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그리고 부품용으로 판매했고 부품용이라고도 기재해 놓았다고 하니 액정 나오지 않는다는 걸 고지 안했다고 어거지 부리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제가 노트북 수리업자도 아니고 부품 1일이 테스트해 볼 수가 없다. 방치한 거라 내부 배터리 부품 거 보고 그냥 부품용으로 판매한 거다 이해를 못하시겠냐고 하니 바로 환불해달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 글쓴이는 당근에 여러 번 이상한 사람들을 봐와서 차단합니다. 라고 하고 차단했지만 최근 거래한 사람과는 차단이 안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글쓴이는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부품용이라고 고지 후 직거래 시 본인 확인 후 계좌 송금까지 해주었는데 사기가 성립되냐며 의견을 구했는데요. 이어 당근에 이상한 사람 많아서 머리가 짖근거리네요 라며 하소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연을 들은 네티즌들은 대부분은 글쓴이의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버려야 하는 수준이고 부품용조차 안 되는 걸 파신 건데 그리고 이 정도면 누군가 버린 것 판매 수준인데 왜 환불 안 해주셨을까 저걸 10만원에 파는 양반이 제정신인지도 모르겠다. 환불해줘야죠. 저 정도면 당근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게 당신일 뿐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해당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쓴이가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의 제품을 자세한 설명 없이 부품용이라 속여 판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판매 제품 금액이 크던 작던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을 빼고 판매를 하였기에 판매자가 고소를 당해도 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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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